세종 3점 길었네요 그리고 아웃렛팟스 이관희 아무도 없습니다 이관희 성공 성공 다시 불렸네요 반대로 흘러 지나갑니다 이관희 2초 남았고요 직전 어려운 답변 장인구 다시 뒤쪽 이관희 시간 5초 남았습니다 이관희 더블클러치 성공 쇼트홈 떠들다가 이관희 수비 성공 반칙이에요 한개 걸렸네요 볼을 놓쳤어요 시간 없죠 자 뒤에서 엄발라 스틸 엄발라? 아 욕심 안내고요 이관희 얘기해주는데요 이관희입니다 나중발전 스페인무브 이관희 성공 이관희 이관희 안쪽으로 뒤에서 블럭 아 이걸로 쳐요 자 그리고 반대쪽 네 성공입니다 서울참성 공격입니다 트러버가 좀 많았군요 등력으로 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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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